결국 제 채널 구독자 사천명 사천여명이 되는데 대부분 다 홍정환씨 팬들이 대부분이죠 결국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효자손자 홍정환님 돌아가셨는데 홍정환씨 안부 묻거나 옛날이야기 아 참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작 구독자님을 만났는데 홍정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다가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홍정환씨한테 잘해주세요 옆에서 잘 돌봐주세요 라고 살아있을 때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한 구독자들도 좀 있더라구요 제가 홍정환씨 매니저인줄 알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결국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냥 여러가지 얘기를 할 때 그렇죠 저는 중작 저에게 저랑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서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아닌 결국 다른 이 세상을 떠나간 유튜버 이자 TV 출연한 유명인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요즘 구독자님 만낭인 것도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최고 서울릉는ordre